안녕하세요. 저는 백자형이고요. 33살 보험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저는 원래 보험 경력이 전무한데 저희 아버지께서 손사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러 손사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익숙한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보험을 분쟁, 분쟁 소재거리를 해결하시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많이 느끼셨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걸 제가 직접 경험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손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손사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보험 기출, 시험 문제 기출을 많이 봤고, 여러 강의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인스티비가 가장 시험 적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스티비를 중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임보험에서 가장 시험 적합도의 완성도는 김강중 교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강중 교수님은 전에 기출 문제를 토대로 다음에 어떤 예상 문제가 나올지를 먼저 예상을 하시고, 그 문제의 예상을 토대로 예상 문제나 문풀이나 모의고사를 많이 내주시는데, 그 문풀이나 모의고사의 완벽 정확도가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풀 시기쯤에는 타 모의고사도 많이들 풀어보시는데, 저는 타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나름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셔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강중 교수님 문풀이나 모의고사, 그걸 계속해서 복습화했고, 그 전년도 문풀이나 전년도 모의고사까지 풀어보는 정도로 그냥 그 교수님만 믿고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번 시험 문제도 적합도가 딱 정확했다고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정혜신 교수님을 먼저 들었는데요. 정혜신 교수님은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만 준비를 많이 해주신다고 느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모의고사를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나 친구들을 다시 시험 끝나고 불러서 시험 문제를 아니면 정확하게 외우는 것을 준비를 많이 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럴 정도로 정혜신 교수님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김윤아 교수님도 추천드리는데요. 김윤아 교수님은 실무 경력이 최근에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의학 시험 문제가 최신 실무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윤아 교수님이 가장 정확했다고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세용 교수님 자동차 보험을 수업을 들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박세용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 처음에 자동차 보험을 이해하는 게 쉽다고 느꼈을 정도로 설명해주시는 부분이나 이미 알고 계신 이해도가 폭이 넓은 부분처럼 느껴져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게 공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차 공부 방법은 저는 우선 판례 위주로 많이 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기본서 위주로 한 번씩 돌리고 난 다음에 기본서가 충분히 외워짐에 있었다. 그러면 판례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요. 결국 시험 문제를 보니까 판례 위주로 그 해에 분쟁 소지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기출이 많이 됐었고 그런 부분이 위주로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해에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례 위주로 많이 외웠던 것 같고 기본서는 다독이 제일 중요하지만 휘발성이 강한 건 맨 나중에 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항상 그날 공부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나 아니면 외우기가 조금 덜 됐다 아니면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다는 부분을 포스트잇에 바로바로 적어놨습니다. 적은 포스트잇을 토대로 다시 교수님께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전날에 포스트잇에 적어놨던 걸 한 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을 하는 정도로 했었는데요. 그 복습을 백지 복습화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백지 복습이 뭐냐 하면 공부를 시작 전에 하나의 흰 종이 아래 전날에 공부했던 거를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쓰는 거예요. 다 써서 만약에 중간에 못 쓰는 부분이 있으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모자랐었던 부분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 번 외우고 그 포스트잇을 보면서 외웠을 때 완벽하게 이 정도는 완벽하게 외웠다 하는 부분은 포스트잇을 바로 떼서 버려버리고 그렇게 공부를 복습하면서 복습을 위주로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산보험은 저는 약간을 통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지 복습을 많이 했는데요. 약간의 18조, 19조 이걸 아예 순서를 다 외워서 그걸 그대로 통째로 외웠던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재산보험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읊는 이가까지도 정확하게 다 외웠던 방법으로 저는 아예 통달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지금 시험 기출 문제를 추세를 봤을 때는 약관 암기, 약술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무적으로는 이해도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해도를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약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보험의 공부 방법과 같이 통달했습니다. 자동차 약간을 보시면 두꺼운 것도 있지만 아예 손바닥만한 약관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책임근제는 저 김강준 교수님 수업을 제일 많이 들었고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딱 김강준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만 딱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 문제를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나오는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강준 교수님이 문풀과 모의고사와 그 모자르다 싶으면은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그냥 쭉 보면서 계속 복습을 하면서 쓰기 연습도 그렇게 같이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답안 작성 요령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른 과목도 답안 작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2점 정도 모자르게 탈락한 몇 번의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는데 아마도 그거는 서술을 하는 연습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시험장에 가서 바로 나올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답안 작성을 먼저 연습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이로는 다들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암기가 충분히 된 상태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점에서 가장 차별화할 둘 점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입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 암기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해도를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무에서 겪었던 실무 위주로 지금 시험 문제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이 시험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그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누군지 그 누군지가 노인인지 아니면 그냥 성인인지 아니면 아이인지까지 다르게 차별화를 둬서 문제를 냈는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도를 중심으로 외워야지만 답안을 잘 현출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을 적성할 때도 가장 질문에서 뭘 요구하는지 그걸 가장 먼저 적고 가장 눈에 잘 띄게 적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고 솔직히 지금 질문제를 보시면 다 실무 위주로 나온 것처럼 영어가 다 나오고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데요. 그게 다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쓰이는 용어오고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 위주인 교수님, 김유나 교수님, 정혜진 교수님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타 자격증을 같이 공부할 정도로 시험이 시험 시간을 준비하는 데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시험 시간도 시간이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듦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신 건강은 몸 건강에서 이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체력 관리였고 못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항상 운동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관리나 불안 관리까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더라도 집중도가 더 올라갔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책을 들고 가서 미리 공부를 한다거나 그럴 시 여유가 충분히 없습니다. 해서 저는 한 2주 전부터 포스트잇 전략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험 전날, 아니 전날에 공부했던 걸 포스트를 적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시험 2주 전에는 내가 꼭 시험장에서 봐야만 하는 거 만약에 내가 가서 가장 먼저 기억을 해내야 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포스트잇을 지금 정리를 했고 시험 2주 전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또 줄어나가기도 하고 채워나가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봐야 할 것들 한 10장 정도 추려서 시험 바로 직전에, 시험시간 5분, 10분 전에 바로바로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필사즉생이라고 간절함을 장착해 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할 이유를 한 가지씩 꼭 생각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간절함을 깊이 장착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항상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합격 인터뷰나 이런 걸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간절함을 이유를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다음 해에는 이 자리, 꼭 저 자리에 서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었는데요. 지금 이 시청하시고 계시는 교육생분들도 지금 이 자리가 교육생님들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